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벌써 불금인데요. 오늘 하루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면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다들 힘내셔서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풀체인지 사용매뉴얼 마지막 편 3부 주행보조장치 편이구요. 1부 차량 탑승 준비편과 2부 편의장치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도튜브 재생 목록 카니발 풀체인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정말 많은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카니발을 대체할 차량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난달 18일 4세대 카니발로 출시가 되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4만 대 이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올해 받을 수 있는 남은 수량을 알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전에 신차 나오고 신중히 결정하고 주문해도 한두 달 안에는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은 어느덧 옛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이젠 조금 인기 있는 신차라 샘치면 기본이 석 달에서 넉 달은 그냥 지나가구요. 그마저도 카니발처럼 사전 계약 대수가 대박나는 경우는 한 해를 넘겨버리니 묻지마 계약하지 않으면 무한대기 루프에 빠지는 것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카니발에서 또 한 번 연타석 홈런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하이리무진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리무진이 10월 13일 소아리 공장에서 첫 양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판매가 시작될텐데요. 이번에는 하이리무진에 새로운 인승이 하나 추가되었죠. 바로 4인승 모델의 하이리무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전에도 7인승 9인승 하이리무진 출고 후 시트 탈거를 통한 4인승 의전 차량으로 개조들을 많이 해왔지만 이는 특장 업체를 통한 개조였지 기아에서 직접 이렇게 4인승으로 출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가격대가 8천만원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모델이기도 하죠. 이 4인승 하이리무진의 주 고객층은 아마도 법인용 의전 차량이 주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한 이례적으로 보통은 하이리무진의 주력인 7, 9인승이 먼저 출시되고 새롭게 선보이는 4인승이 조급 시차를 두고 출시될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반전으로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리무진 4인승이 먼저 출시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번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이 주는 기대감이 기아로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4인승 하이리무진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도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구요. 오늘 전해드릴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니발 풀체인지 사형 매뉴얼 3부 주행 보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스마트키 원격 시동 사형 적용 시입니다. 스마트키 원격 시동은 차량과 약 10m 이내에서도 도어 잠금 버튼을 눌러 도어를 잠근 후 약 4초 이내에 원격 시동 버튼을 약 2초 이상 누르면 시동이 걸리며 비상등이 깜빡이며 시동을 걸렸음을 알려줍니다. 원격 시동을 끄고자 할 경우에는 원격 시동 버튼 1회를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냉난방 장치는 수동 조절식의 경우 차 시동을 끄기 전 설정된 상태로 작동되며 자동 조절식의 경우는 자동으로 22도로 다시 설정됩니다. 계기판은 두 가지 타입으로 존재하죠. A타입인 일반인 타입과 B타입인 풀 LCD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1번이 엔진 회전계이구요. 2번이 속도계, 3번인 냉각수 수온계, 4번이 연료계, 5번이 적상거리계, 구간거리계, 트립 컴퓨터, LCD 표시장 경고 메시지가 나오구요. 여섯번째가 경고등 표시등입니다. LCD 표시장은 LCD 모드 C입니다. 트립 컴퓨터에서는 연비정보, 누적정보, 주행정보, 디지털 속도계, 오토스탑, 요소수 레벨이 표시되구요. 턴바이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행보조는 차로안전,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운전자주의경고,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구요. 사용자 설정에는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서비스 시기 알림, 부가기능, 설정 초기화가 표시됩니다. 끝으로 통합경고는 램프 단선경고와 같이 여러가지 경고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니벌 풀체인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전자식 변속 다이얼일 것입니다. 기존에 기어봉 타입으로 운전하셨던 분들은 시승때도 보니까 상당히 어색하시고 사용방법을 헷갈려 하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변속의 작동도 마찬가지로 변속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돌려 조작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다이얼을 기어봉처럼 D, N, R 이렇게 한단씩 움직일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D인 드라이브 상태에서 R 후진으로 갈 때 N 중립에서 멈추었다가 R로 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R 다이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면 P주차를 못 차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이얼 가운데 P주차 버튼이 있죠. 이건 역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P버튼을 눌러 주차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P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 즉 차량시동이 걸려있고 N이나 R, D 변속 상태에서 운전석 도우를 열면 P주차로 자동 변속되는 안전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이지 P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위험하니 앞서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P주차 버튼을 눌러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조건 상태에서는 자동 P버튼은 1회에 하나여 변속됩니다. 브레이크 페달 및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을 경우 안전벨트를 풀었을 경우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는 1회에만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이 주행 중인데 실수로 P를 누르면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텐데요.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P버튼을 눌러도 P주차단으로 변속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차단으로 겹주차를 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N중립주차인데요.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 때는 어떻게 중립주차를 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푸시고 하지만 이때 사양 중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있으면 반드시 다시 눌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마찬가지로 켜져 있으면 반드시 해제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설정하셨다면 변속 위치를 피해두고 시동을 끄십시오. 그리고 물론 안전장치로 D드라이브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P주차 상태로 이동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P상태로 놓고 시동을 끄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다이얼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 칸만 돌린 상태로 약 1초 이상을 유지하면 N중립 주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P주차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변속 위치를 다시 P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때 계기판에 N단 유지 모드를 설정하려면 OK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때 스티어링 휠에 있는 OK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끈 후 N단이 유지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 후 시동을 끄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시동 OFF에도 N중립단이 유지되게 됩니다. 참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카니발 풀체인지에 중립 주차가 필요할 때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전에도 보면 택시를 타고 운전자분들이 신호대기를 할 때 변속기를 N에다 놓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때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N단에 놓으면 연비가 좋아진다. 아니다. 자꾸 변속기를 바꾸면 변속기에 무리가 가서 좋지 않다라는 등 여러가지 썰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신호대기 중에 굳이 N중립으로 놓을 필요가 없어졌죠? 우선 ISG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타벤고 기능이죠. 즉 주행 중에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면 시동이 OFF되었다가 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ON되는 기능인데요.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는 잠시 신호대기 시 시동이 OFF됨으로써 실내의 정수극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며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여름철같이 차량의 에어컨이 켜질 때는 전기 소모가 많기에 에스타벤고 기능까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가급적 ISG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동온 상태에서 N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자동 세차를 할 때일텐데요. 이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주행하면서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하다가 자동 세차에 들어가서 N중립 상태를 할 때는 반드시 오토홀드 기능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되어 있다고 하면 해제하고 N중립 모드로 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니발 풀체인지에 들어간 패들시프트 버튼 사용법인데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고 사용하시면 참 편리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선 패들시프트는 언제 사용하느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변속할 수 있는 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 위치가 뒤에 주행에서만 작동하며 변속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차량 속도 약 10km 이상의 상태에서만 패들시프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패들시프트 플러스 업도는 마이너스 다운을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단씩 상승하거나 내려가면서 수동 변속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 모드에서 자동 변속 모드로 자동 변환하게 되는데요. 약 10km 이하로 차속이 내려간 경우 가속 페달을 약 5초 이상 밟았을 경우 그럼 패들시프트 수동 변속 모드를 한 번 살펴보실까요? 패들시프트 수동 변속 모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플러스 업일 경우 수동 변속기처럼 패들시프트 플러스 측을 한 번씩 당길 때마다 1속씩 상승하며 변속합니다. 이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다운의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속을 하는데요. 또한 패들시프트 마이너스 측을 하단으로 당길 때마다 1속씩 내려가게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패들시프트 마이너스 측을 당겨 1속씩 내리시면 되는데요. 패들시프트 마이너스 측을 빠르게 2회 조작하면 차속에 따라 3속에서 1속, 4속에서 2속으로 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동 모드에서 주행 중 차속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저단 변속되어 정지 시에는 1속으로 변속되게 됩니다. 카니발 풀체인지에는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는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이죠. 노멀 모드 시에는 계기판 별도의 표시등이 켜지지는 않습니다. 에코 모드는 차량의 엔진 및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모드입니다. 연비 개선 효과는 개개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죠. 그만큼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기분 탓이죠. 에코 모드이니까 연비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전 에코 모드라고 연비가 좋아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계기판에 에코 모드라고 표시등이 켜집니다. 에코 모드는 시동을 끄고 다시 걸어도 에코 모드가 유지가 되고요. 다시 말해 노멀 모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모드는 핸들링, 엔진 및 변속기가 스포티한 주행에 적절한 제어를 제공하는 모드인데요. 계기판에 스포츠 모드 표시등이 표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는 에코 모드와 다르게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시동을 오프하고 다시 시동을 켜면 스포츠 모드가 아닌 노멀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스포츠 모드를 하려면 선택을 다시 하셔야 하고요. 끝으로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핸들링 조작 등을 감지하여 운전자의 주행 성향에 따라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중에서 현재 운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 스마트 모드라고 표시등이 뜨며 스마트 모드는 시동을 끄고 다시 걸어도 스마트 모드가 유지되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 정차 기능인 오토홀드 기능인데요. 이전 도드튜브 카니발 시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운전자마다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토홀드 이후에 출발하는 이질감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드튜브는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간혹 오토홀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토홀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오토홀드가 체결되어 있겠구나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주의를 요구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이 기능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주행 모드에서 신호정차로 잠시 정차하거나 막히는 도심 도로에서 섰다 갔다를 반복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출발하게 됩니다. 설정은 운전석 도어, 엔진 후드, 테일 게이트가 닫혀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자동 정차 기능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요. 계기판에 흰색 오토홀드 표시등이 켜지고 자동 정차 기능은 작동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차량이 멈추면 자동 정차 기능이 작동되면서 오토홀드 표시등의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리무진에 대한 양산 소식 일정과 카니발 풀체인지 사용 매뉴얼 3부 주행 보조에 대한 내용을 다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료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